제가 평소 화이트나 베이지 톤 색감의 옷을 즐겨 입는 편인데요. 그런 색감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찝찝함을 느껴야 하는 그 부분이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흡수력이요. 워낙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도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흡수력이 좋은가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크릿홀이 양이 많은 날에도 겉도는 느낌 없이 빠르게 쏙 흡수해서 자주 찾게 돼요. 빠르게 흡수해주니까 흡수해도 깔끔하고 보승해. 앞뒤 양옆으로 샘 방지선이 꼼꼼하게 들어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자세를 고칠 때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얇아서 착용한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옷 고를 때도 부담이 없었고 틈으로 새거나 흐를 염려도 덜했어요. 얇고 가벼우니까 진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끈적임 없이 보송해서 좋아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들어서 오늘 würde round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1호와 저희 함께érêt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다니던icherishment life Tyré 마시 dzisiaj 공부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touje 이 돈을 1호와 • 감사합니다.